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오랜 시간 부동의 1위를 지켰지만 최근 중국에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OLED 기술력에서 여전히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시장을 공략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목표입니다. 목표 달성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섭니다. 이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7년이나 이어오던 세계 1위 자리를 2년 전 중국에 내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정부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손을 맞잡고 오는 2027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탈환에 나섭니다. 현재 37% 수준인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2027년까지 6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세제와 정책금융 지원, 규제 해소, R&D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뒷받침합니다. 산업부는 이창향 장관 주재로 디스플레이 업계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술개발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계 1위 탈환의 중심에는 현재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OLED가 있습니다. OLED가 시장에서 빠르게 LCD를 대체할 수 있도록 품질 개선과 생산 능력 확대, 가격 경쟁력 확보 등에 나섭니다. 정부도 OLED 성능 개선을 위해 4,200억 원의 R&D 자금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고속성장이 기대되는 투명 디스플레이와 확장현실,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3대 신시장 창출에도 힘을 씻습니다. 2027년에는 이 3대 시장에서 매출 15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향후 5년간 7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OLED는 물론 마이크로 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도 이뤄집니다. 여기에 소부장 자립화율을 80%로 끌어올려 빈틈없는 디스플레이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디스플레이 관련 전문인력 9,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